여러분 반갑습니다. 반도체 오빠 천 회장입니다. 이제 오후 시간인데요.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코스닥이 잘 흘러가다가 쭉 빠져나가네요. 밑으로 하락을 합니다. 전반적으로 안 좋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지금 원달러 환율이 6거래일 만에 1,320원대로 올라왔어요. 그리고 국제신용평가사 모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을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을 했죠. 조정을 하다 보니까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집니다. 위험 회피 심리가 커지면서 환율이 상승하고 있어요. 서울 외국한 중기에 따르니까 이날 환율은 오전 11시 57분 기준 전거래일 종가보다 7.3원 정도 올라서 1,324.1원에 거래 중인데 이는 종가 기준 지난 3일 1,322.4원 이후 6거래일 만에 1,320원대로 돌아왔습니다. 환율은 여기에 환율을 반영해서 전거래일 종가보다 1.6원 오른 1,318.4원에 개장을 했거든요. 개장 직후에 환율이 1,319원으로 올라요. 1,320원을 위협합니다. 오전 10시 무렵부터 1,320원을 돌파를 해요. 20원을 돌파를 해가지고 상승폭을 확대를 하는 거죠. 이렇게 무디스가 지난 10일 미국의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강등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은 최고 수준인 AAA인데 무디스가 미국의 재정 건전성에 대한 위험이 증가했다고 해요. 국가구의 신용 강점이 더는 이를 완전히 상쇄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근데 뭐 건전성에 위험이 있다 하더라도 미국이 망한다는 것은 말같지도 않은 소리고 자기들이 다 패권 갖고 있는데 어떻게 망했습니까? 달러 찍는 나라인데 절대 망할 줄은 없고 어떤 비실비실한 나라 하나 망하게 건들겠죠. 괜히 막 겁만 줄은 것 같은데 일단은 금리가 높아진 가운데 정부 지출을 줄이거나 세입을 늘리려는 효과적인 재정정책적 조치가 없는 상황이다. 미국의 재정적자가 막대한 그런 수준에서 유지되면서 채무 능력을 유의미하게 약화시킬 것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미국 의회의 정쟁에 따른 정책 불확실성도 전망 하향의 배경 중 하나인데 무디스가 의회 내 정치 양극화가 지속되면 채무 능력 약화를 늦출하는 후속 행정부의 재정계획이 합의에 이르지 못할 위험을 높이고 있다고 평가를 하죠. 미 의회는 지난 9월 30일 연방정부 셧다운을 피하기 위해서 45일짜리 임시 예산안을 가까스로 통과시켰고 오늘 17일에 또다시 예산안을 처리해야 하는데 돌파구가 보이지는 않고 있다. 앞서 피치는 지난 8월 미국의 국가신용등급을 최고등급 AAA에서 AA플러스로 한 단계 내렸습니다. 피치의 등급 강등 발표 이후에 코스피, 코스닥이 각각 1.9, 3.2% 하락을 했고 환율은 14원 넘게 급등한 바 있죠. S&P도 2011년 AAA에서 AA플러스로 내렸죠. 이렇게 신용등급 강등의 발표 이후에 미국의 장기 국채금리는 상승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위험자산 휘피심리가 커지다 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증시 이탈이 이어지어요. 이날 외국인들은 코스피, 코스닥에서 각각 600억 원대를 쓴 매도로 해가지고 환율 상승을 지지하고 있고 이에 따라서 코스피, 코스닥 지수도 하락을 합니다. 다만 달러와 강세가 주춤해서 환율의 급격한 상승은 제한되고 있네요. 달러인덱스는 12일 저녁 9시 5시 7분 보니까 105.83을 기록해요. 소폭 강세다. 소폭 강세. 달러위원 환율은 7.30위원. 달러위원 환율이 152위원 때에서 모두 상승세라네요. 이렇게 외환시장 전문가들이 무디스의 신용 강등 여파가 금융시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는 이날 뉴욕 증시 이후에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국내 은행 딜러도 우선 나스닥 선물도 하락하고 있고 국채 금리도 오르긴 하는데 오늘 뉴욕장에서 어떻게 반응할지가 관건이다. 위험 회피 심리로 갈 수도 있을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미국이 멋있게 망한 것도 아니고 하여튼 오후에 1322에서 1323으로 돌파한다면 환율이 추가 상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네요. 한번 좀 보올 것 같습니다. 또 21일 3단자 배당이 있어서 이번 주 목요일부터는 아래쪽에서 달러 매수 움직임 있을 것이다. 그런 이야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1323 배당이 빨리도 나왔으면 좋겠네요. 나왔을 때 좀 떨어질 때 좀 주워다 보면은 좀 낫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또 전 시간에는 그 얘기를 했죠. 양도세 관련돼 가지고 이야기를 좀 했던 것 같고요. 증시 변동성이 크니까 ETF 계리율도 좀 뛰었다. 뭐 그런 이야기들이 좀 있어요. 계리율 뜨면 안 되는데 크면 커지면은. 그래서 증시 변동성이 급하지 나오니까 ETF 계리율 확대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고 하는데 이날 현재까지 ETF 계리율 초과발생 공시는 182건이네요. 지난달 한 달 동안 ETF 계리율 초과발생 공시 건수를 2주도 되지 않아 옷돌았다. 이 계리율이란 ETF가 거래되는 시장 가격하고 순자산 가치 사이의 차이를 말합니다. 계리율이 음수면은 시장가가 순자산 가치보다 저평가된 거예요. 음수면은. 그럼 양수면은 고평가고 계리율이 높아질수록 적정 가격을 벗어나서 가격의 매매가 이뤄지지 이뤄지기에 해당하는 차이만큼 그건 예기치 못하는 투자 손실을 입을 수 있다.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 겁니다. 한국골에서는 국내 ETF 계리율이 1% 이상 벌어질 경우 공시하고 있어요. ETF 계리율이 지나치게 크게 오래 벌어지면은 거래정지 사유에 해당됩니다. 가장 많이 벌어진 종목이 소울, 차이나, 육성, 산업 액티브네요. 합성 ETF는 2.69%에 마이너스. 야 이거 너무 심하다. 이렇게까지 관리를 안 하면은 도대체 어쩌다 하는 거야. 내가 볼 땐 ETF를 담당하는 증권사들을 좀 혼 좀 낼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너무 많이 차이 나네. 내가 볼 때는 이 괴리율까지 제대로 컨트롤 못하는 놈들이 이게 그런 증권사면 되겠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하여튼 지금 상황이 그렇게 좋지는 않다. 참고하시고요. 현재 삼성전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그렇게 별로 좋지는 않아요. 지금 보니까 비질비질되는데 한 1,200원 정도 빠져가지고 현재 7만 3백원에서 약간 좀 갈 것 같아요. 이제 5원은 한번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우선주는 지금 보호화권에서 지금 까딱까딱 하는데 한 100원 정도 빠져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정상적으로 하면은 벌써 5만 7천원 돌파해가지고 하는데 쭉 흘러내렸어요. 지금 흘러내려가지고 전반적으로 지금 다 빠지고 있습니다. 코스닥 빠지고 코스피 200 선물도 빠지고 뭐 좋은 게 하나도 없네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가고 있고 현재 지금 미국 나스닥 선물들이 좀 많이 빠지네요. 막 그냥 거의 폭포수처럼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우리 장도 상당히 영향을 받는 것 같습니다. 환율도 1,324원이나 돌파했기 때문에 안 좋다. 환율이가 미친듯이 오르면은 좀 문제가 좀 있는 거죠. 하여튼 오늘은 또 비실비실대네요. 좀 아쉽습니다. 좀 오늘 아침에 참 좋았는데 스타트가 역시나 역 아니네요. 하여튼 참고하시고 오늘 배당금 조회되니까 여러분들 아마 배당 떴어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